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어? 이맵이 숨을 데가 있어? 뭐야 이맵이 숨을 데가 있어? 이 층은 안 가지잖아 이 층은 혼자서 못 가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다 가지는 데가 있나? 자 이분 영역천 명령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애들 숨고 있고요 야 막 막자 해줘갖고 서로 팀플해서 숨는 건 안된디 알지? 그냥 차로 가져야돼 알지? 카트라 라넥은 이 층 가진다고? 진짜로? 라넥 말고 숨을 곳이 없다고? 키라야? 이거? 아 씨부를 라넥 탈걸 아니 빌손을 하길래 야 앞에서 깔닥대지 마라니 왜 가요? 이따 한마리 한명 한명 잡았고요 육칭이 없는데? 두명 세명 빌손 숨을 데 없어 네명 뭐야 설마 못 숨었나? 다섯 다섯 진영은 어딨나 띠로리로리로리로리 띠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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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리래 š제 이게 딱 3층도 갈 수 있다고? 잡았다 잡았다 이 녀석 야 3층도 갈 수 있어? 야 찌바렛 너 3층 가봐 한번 내가 올려줄게 3층도 가긴다고? 3층 갔어? 야 일단 골이 내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어차피 내가 못 이겨 카트라닉만 쓰면 아예 못 이기네 맞지? 진짜 혼자 올라가네? 오 진짜네? 오 진짜 혼자 올라가네? 와.. 속도가 빠르니까 카트라닉으로 혼자서 올라가지네 제가 확인해볼게요 그니까 막자로 올라가는 건 단칙이니까 카트라닉 캐리네 카트라닉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대요 그리고 그 잡는 사람이 카트라닉 없으면 무조건 킬스맥이 요렇게 하고 그냥 뒤로 가면 끝 아니에요? 와 진짜 혼자 올라가지네 오 신기하다 반대편도 되나?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왜 안 돼? 1, 7, 5, 4, 3 아 반대편은 안 되네 이쪽으로 해야 돼 맞지? 이것도 되고 아 카트라닉 혼자서 올라가지네 자 그럼 3층 올라가는 거 한번 해보죠 3층 올라가진다는데 궁금하네 그게 3층 가는 게 게임들이다고? 난 3층 한 번도 못 봤는데 카트라닉에서 지금까지 간다 4층 올라가진다 5층 시대 1층 클래스 2층 2층 5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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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층 3층 1층 4층 3층 4층 1층 3층에 올라가는 데는 없잖아 위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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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 올라가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방금 3층이야? 까비야? 나 보여줘 나 진짜 궁금해 이거 3층 가는 거 아 깨비 안 가지는데? 되나? 3층 가보자 궁금하다 3층 한 번 더 가보지 못했다 하트라이더 14년 하면서 한 번 더 3층 가보지 못했다 항상 밖으로 튕겨나갔다 맞지? 어? 어? 이거 2층이야? 이거 2층이지 이거? 이거 2층이지 이거는 수직 동기화 켜달라고? 끄는 게 아니라 수직 동기화를 끄는 게 아니라 켜라고 잠깐만 수직 동기화 켜놨어 오케이 해봐 수직 동기화 켜놨어 아! 리플레이 잘리겠네 이제 일단 리플레이 됐고 올라와보자 진짜 궁금하다 아! 이 꼬리 됐네 아 전체 모드로 해라고? 아 불편하네 알았어 전체 모드 해볼게 아 슈블이 전체 모드 그렇긴 한데? 어 전체 모드 했어 이거 때문에 전체 모드 해야 돼? 와 전체 모드로 카타 어떻게 하냐 근데 진짜 아 나 전체 모드로 카타랑 못할 것 같아 딱 아이퀴 누르고 그 자리에 딱 있을게 아이퀴 누르고 정면으로 해 찌바야 그렇지 오케이 야 좋은 방법 생각났어 아이퀴 누르고 딱 이대로 있을게 이게 맞는 것 같아 아이퀴 누르고 딱 가만히 있어 오!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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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될 것 같아 이제 정확도 왜냐면 중간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퀴 누르고 딱 중간에 있는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될 것 같아 아이퀴 누르고 중간에 그대로 날려 아! 아!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아 그대로 잘 날라갔는데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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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될 수 있어 야 방금 살짝 뚫었는데 아! 괜찮아 맞지 맞지 야 너무 세게 날리지마 오케오케오케 방금으로 왔어 살짝만 써야돼 오케오케오케 됐어 방금 살짝 올라갈 뻔했어 오케오케 아 깨비 야 방금 아까보다 진짜 살짝 뚫었는데 아 2층으로 느려야 된다고 어 3층 안가져? 아 3층이 안가지는거야? 너 가진다메 어 완주해봐 그러면 오케 리플레이 한번 보자 오케 3층 가진다메 그니까 3층 가도 2층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지 맞지? 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니까 3층 갔는데 다시 2층으로 떨어지네 3층에 갔어 3층에 갔어 맞지 3층에 갔는데 2층은 떨어지네 3층은 그냥 비어있네 맞지 그러니까 3층은 비어있는거야 에이 3층 뚫려있구만 제보한 사람 누구냐 제보한 사람 누구에요 자 이로써 카테라넥으로 숨바꼭질을 하다가 빌리손가락에서 2층으로 가길래 어이없게 졌지만 또 3층이 가진다고 시청자분이 제보해가지고 3층 가는걸 해봤는데 3층은 가지지 않습니다 아까 시청자분 네 닉네임이 기억이 안나는데 3층 가진다고 해갖고 지금 한 30분 뻘지됐는데 안가지네요 뚫려있네요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